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평균과 가능성의 첫 시간으로 단원 도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2쪽, 123쪽, 수학익힘 79쪽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6단원 평균과 가능성. 여러분들 평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가능성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클립이 세 글자 낱말에 멈추면 1점을 얻고 슬기는 클립이 두 글자 낱말에 멈추면 1점을 얻습니다. 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는 4개가 있고 두 글자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연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4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4개나 되기 때문에 6분의 4나 되죠. 6분의 4이고, 6분의 4가 세 글자니까는 연수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슬기는 두 개밖에 안 되죠. 고려하고 신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낮아서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조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겠죠. 자, 어찌됐건 평균과 가능성을 알면은 이런 경기를 하더라도 보다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연수야, 이 놀이는 공정하지 않아. 공정한 놀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공정하지 않은데 왜 하니? 공정한 경기를 해야지. 그쵸?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친구들과 등교길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오늘의 날씨 등을 확인했어요.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비가 많이 오면 운동장에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과 내일은 구름만 약간 있다고 하던데 운동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더라. 높으니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안되겠네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도 운동장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겠는걸?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운동장에서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볼링핀 썰어뜨리기, 관영마치기, 투호 등 여러가지 활동을 다섯번씩 했지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운동장도 좋지만 체육관도 선생님은 좋더라구요. 쉬는 시간에 연수와 쓸기는 꾸미기 활동에서 사용한 클립을 정리하며 체육관에서 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볼링핀 썰어뜨리기를 가장 잘한 친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자,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비가 안와서 운동장에서 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 하면서 투어를 던지고 있네요. 그쵸? 근데 투어가 밖으로 떨어진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들어간거 같아요. 그쵸? 엄청난 선수들이 등장을 했네요. 그 다음 여기는 관영맞추기인가요? 관영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 컵이 뭐죠? 이 컵을 가지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컵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볼링하고 있죠? 자, 미니볼링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겠네요. 자, 한 시간에 읽는 것들 다 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용쾌 잘했나 보네요. 한 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대표하는 수. 대표하는 수라고 했네요. 얼마일까? 여기 보니까 30, 29, 30, 29, 31, 31, 31, 29, 31, 30. 전부 다 30개 근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표하는 수는 30개 근처니까는 30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4학년 1학기 5단원에서 막대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의 수 해가지고 자, 시드니 올림픽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는 280명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270명 정도. 그 다음 베이징에서는 마찬가지 270명 정도. 런던 올림픽에서는 250명 정도.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이름도 어렵네요. 자, 아무튼 리우 올림픽에서는 200명 조금 더 되는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을 배웠죠. 자, 그 다음 꺾은선 그래프도 배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 2014년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 15년에는 이렇게 올라갔네요. 올라갔고, 그 다음 2016년에 다시 좀 줄었죠. 그 다음 17년에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사용되고, 꺾은선 그래프는 이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보기에 더 쉽겠죠.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는 자료를 대표하는 값, 대표하는 값, 어떤 수들이 있을 때 그걸 대표하는 값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평균을 활용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과 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수학 익힘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은 79쪽입니다. 자, 중기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 축구, 야구, 농구, 피구 이렇게 있는데, 음, 선생님은 이 중에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보니까 피구를 가장 많이 좋아하네요. 그쵸? 일곱, 다섯, 다섯, 여덟 명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 축구는 일곱 칸이 되겠죠. 한 칸에 한 명씩이니까, 자, 일곱 칸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구는 다섯 명, 그 다음 농구도 다섯 명, 그 다음 피구는 여덟 명,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건 피구, 그 다음 축구, 야구와 농구는 다섯 명씩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여기 가장 높이 올라간 피구가 되겠죠. 피구, 자, 막대 그래프 보는 것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연수가 운동장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모래의 온도를 재어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을 나타낼 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적당하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12시부터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쵸, 올라갔다가 2시에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모래의 온도는 각각 몇 도시인가요? 라고 했는데, 자, 2시죠? 2시가 가장 높을 때죠. 2시가 이 부분이 되니까 한 칸에 0.1도네요. 그쵸, 그래서 20.4도가 되겠네요. 가장 높을 때가 20.4도씩. 그 다음 가장 낮을 때는 12시가 되겠죠. 이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19.5, 6, 7, 19.7이 되겠네요. 19.7도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모래의 온도가 20.1도보다 높을지 낮을지 예상하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5시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1시간 뒤, 4시보다 1시간 뒤일텐데, 지금 모래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당연히 20.1도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이 선 따라서 내려간다 치더라도 20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자,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는 앞에 흐름을 보고 뒤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2시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